기상캐스터 배혜지 오늘 우리 지역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데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겠고요.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한편 포항과 경주에는 현재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구와 그 밖의 경북에서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질 수 있어 산불을 포함해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에 영향을 받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낮게 출발합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1도, 고령은 오늘 영하 3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대구 11도, 고령은 12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는 대부분 영하권으로 시작하는데요. 오늘 아침 안동의 기온 영하 3도, 영양은 영하 6도 보이고 있습니다. 안동과 영양 낮 기온은 9도 예상됩니다. 현재 포항의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11도 예상되고요. 오늘 낮까지 동해안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요란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 중반 이후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목요일 오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